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6월 적중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지 한번 순서를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저희는요, 통합형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다룰 통합형 유형은 뭐냐면 특정 동식물 기관의 역할에 관한 가설과 그리고 반박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볼 건데요. 나와드 터스크, 이게 이제 일각고래라는 동물인데 이게 뻐드렁니다. 터스크라고 불리는데요. 이거의 기능이 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반박. 자, 그 다음에 투켄스 빌, 투켄이라고 불리는 이 새의 큰 부리가 하는 기능은 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전자의료 기록. 자, 위에 두 개는 동식물 기관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독립형을 보게 될 건데 오늘은 저랑 같이 독립형 세 문제를 스트레스 예방과 그리고 사회변화 템플릿을 이용해서 쓰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특정 동식물 기관의 역할과 그에 관한 가설. 투켄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첫 번째 이거를 포식자에게 저항하는 수단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슴의 뿔 얘기를 꺼내들어요. 사슴의 뿔은 포식자에게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슴이 보이고 있고요. 이 사슴의 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식자에게 저항할 때 쓰는 수단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렉처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뿔로 포식자에게 저항하기보다는 뒷발차기로 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자, 이런 이미지의 상태로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한글로 설명한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식자에게 저항하는 수단으로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이야, 얘네가 말이 공격을 받으면 뒷발차기 하는 것처럼 이 디어도 역시 뒷발차기를 해서 방어를 하지 이 뿔 가지고, 엔텔러 가지고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특정 동식물의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포식자에게 또 저항하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투칸의 불의를 얘기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큰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격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거 엘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격용으로 쓰이기엔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불의 속이 hollow hollow가 뭐죠? 텅 빈이죠. 그래서 불의 자체가 very thin and light하다. 그래서 공격용으로 쓰기에는 부적당하다라는 논리로 흔히 나오곤 합니다. 자, 엘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이 제가 한글로 보여드렸던 내용이 사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hollow하고 very thin and light하기 때문에 아, battle용으로는 useless하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 또 이제 침입자에게 저항하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철갑상어의 예가 나오곤 합니다. 점핑은, 철갑상어의 점핑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보트를 공격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게 철갑상어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동식물의 기관은 아니고요. 습성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엘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오해이다라고 흔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플로리다 강에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연히 부딪히는 것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들어보도록 하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 역시 플로리다 강에 여름에 휴양을 온, 보트 타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연히 충돌하는 것뿐이지 공격, 방어, 침입자에게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동식물의 특정 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면 이런 식의 반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하니까 반박이 되고 공격용으로 쓰이기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박이 되고 또 인간의 오해이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반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와의 터스크에 관련 지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터스크의 기능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독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의 터스크, 이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얼음을 뚫을 때 사용한다. 자, 지금 이 이미지를 보니까 꼭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두 번째, 충족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싸움을 할 때 사용한다. 세 번째, 나와의 터스크는 센서. 센서니까 이제 물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밖에 외부 온도 그런 걸 감지할 때 생존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얘기를 독해에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듣기가 들리게 되는데 음, 제가 이제 듣기 전해드리는데요. 스크립트를 띄워놓을 테니까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The Narwhal's Tusk Numerous theories have been presented over the centuries to explain the function or purpose of the narwhal tusk, the strangest tooth in nature. 자, 여러분 특히 서론을 할 때에는 굳이 처음부터 노트에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론의 후반부에 but, however와 같은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그널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집중적으로 노트에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but 보이고 있죠. 이 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음, 이 모든 설명들은 사실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러면 맨 끝에 부분에 요거 아, fit, facts, x 이런 식으로 노트에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론 1을 보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however, 이하가 중요한 내용이죠. tusk가 어떠냐면요. brittle, flexible. brittle, 깨지기 쉬운이고요. flexible은 이렇게 구부러지기 쉬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지기도 쉽고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얼음을 깰 때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리 중에 뭐 기억이 나나요? 아,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이기엔 문제, 무리가 있다. 그러면서 투켄의 build, 부리, 큰 부리가 자, predator에 저항하는 공격용으로 쓰이기엔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내용을 보면요 however 이하의 내용이죠 여러분 너브가 뭔가요 신경이죠 그래서 외부에 신경이 있다 보니까 이 터스크를 가지고 만약에 싸움의 용도로 쓰게 되면 굉장히 painful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아 이 터스킹이라는 거 터스크를 이렇게 문지른다는 건 뭐냐면 서로서로 교류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논리는 앞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오해이다라는 거에 해당되는 논리였죠 자 스털젠이라는 물고기가 점핑하는 게 인간 보트를 공격하기 위함 아니다 오해다 여름에 보트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뿐이다라는 거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오해 Ilaughs Nida는 Graphseilla's ㄷㄴ의 결정 campo T prepare Wasp If the Tusk is important to survival why don't females have one? Female narwhils which do not have tusks still manage to live as long or longer than males and survive in the same areas Thus the tusk may not serve a critical function for narwhills survival NASGA Lined 자 본론 3에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이 터스크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수라면 암컷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터스크가 없는 암컷이 비슷한 수명을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더 오래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터스크가 서바이버를 위해서 필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 배웠던 원리에 해당되지는 않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저희 내용 정리는 자 빠르게 한번 해보면요 보겠습니다 독해의 가설은 사실과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와의 터스크는 어떻다고 했나요? 굉장히 깨지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brittle 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떻다고 했나요? flexible 해서 얼음을 break할 수 없기에 얼음을 깨는 용도는 아니다 라고 했고요 단지 깨진 얼음 사이로 터스크를 내놓는 것이 발견된 거다 이게 이제 훅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까 듣기에서 나왔던 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실제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으니까 혹시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만나시면 이 내용으로 쓰기 바랍니다 그다음 나왔던 터스크의 외부에 뭐가 있다고 했나요? 고통을 주는 원인은 바로 nerves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바로 신경세포였죠 그래서 터스크를 better의 용도로 쓸 경우에 어떻다고 했어요? painful 고통스러울 것이다 상대방이 터스크를 부드럽게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문지른다 그랬죠? 문지른다는 단어는 love입니다 이걸 고려했을 때 터스킹은 나와드스가 뭐하는 방법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터스크의 장점은 불분명하다 만약 터스크가 뭐를 위해 필수라면 생존, 서바이버 그렇다면 암컷들도 가져야 한다 근데 터스크가 없는 암컷들은 수컷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수명이라는 단어, 듣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뭐였냐면은 life span이라는 단어죠 따라서 터스크가 나와드의 생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에세이로 써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게 템플릿입니다 서론 템플릿 자, 서론에는 이렇게 템플릿을 갖춰놓고 여기에 독해의기를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아, 자, 여기 약간 순서가 잘못 나왔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이거네요 The task's functions, 이게 바로 독해에서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화자는 독해의 가설들, 설명해주는 가설 뭘 설명해야 되냐면요 그 터스크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가설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 that 이하에다가는 듣기 서론 주장을 적어야겠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None of the hypothesis fit all the facts 그 가설들 중 어떠한 것도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 큰 얘기를 우선 서론에 적고 난 후 본론으로 내려옵니다 자, 본론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하면 우선 화자, 즉 엘씨의 얘기를 먼저 쭉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저자의 생각, 즉 독해의 생각과는 대조를 이룬다 를 보여주면 되겠는데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요 엘씨의 얘기, 스피커가 하는 얘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세 문장 정도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독해의 얘기를 한 문장을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요 여기다가 듣기 첫 문장을 적으세요 독해의 주장과 정반대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독해의 주장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Now I use their tasks in order to pierce ice sheets 얼음을 뚫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요거와 정반대가 뭔가요? 그렇죠? 얼음을 뚫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The task cannot be used for breaking ice sheets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적자면 하고 나서 듣기의 세부사항을 집어넣습니다 그 세부사항이 뭐였냐면 너무 brittle, 너무 flexible, 그래서 깰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다 쭉 집어넣고 아, 이렇게 우연히 깨진 얼음 사이로 task를 내놓는 것이 발견되어졌을 뿐이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본론 두 번째 아까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독해에서 뭐라고 주장했나요? 아, 그게 싸울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부정하는 내용을 여기다 먼저 적는 거예요 그래서 male nowers do not use their tasks for a battle 그리와서 세부사항을 in detail이라고 신호를 주고 나서 쭉 적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 nerves가 있다 보니까 painful 할 거야, 싸울 때 그걸 이용하면 그래서 tasking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와서 여기다가 독해 입장을 마지막으로 치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론 세 번째 우선 독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task가 sensor, survivor를 위한 센서로 쓰인다는 거죠 그걸 부정하면 되겠습니다 the evolutionary advantage of the task is unclear 그리고 세부사항, 이거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push 설명하다예요 만약에 task가 중요하다면 암컷도 있어야 돼 근데 암컷들은 없는데도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오래 살기도 해 그러니까 task가 survival을 위해서 아주 critical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난 다음에 독해 입장을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센서로서, survival을 위한 센서로서 쓴다라는 주장과 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동식물의 기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저희 아까 예고한 대로 two cans build 이 불의의 기능은 뭐냐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우선 독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능이 세 가지가 있대입니다 첫 번째, 공격할 때 이용한다 그 다음, 불의의 색으로 식물 뒤에 숨어서 적을 피할 수가 있다 우리 흔히 위장이라고 하죠 camouflage란 단어 아시죠? 세 번째, 더울 때 열방출을 통해 몸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서론, 독해의 의장은 설득력이 없다 본론일, 불의의 속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우리 아까 원리 배울 때 잠깐 나왔었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듣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않고 실제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후기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속이 뭐라고 했냐면요 hello, 텅 비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자체가 굉장히 어떻다 그랬나요? 얇고 light, 가볍다 그랬죠? thin and light 그래서 공격용으로는 부작당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원리 그 내용 그대로였고요 두 번째, 특혜는 자, 무리로 삽니다 무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flog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는데 무리로 살면서 얘네들 굉장히 시끄럽댑니다 그래서 noise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가 원래 포식자, predator라 그러죠 이거에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불의로 인한 캐미플라지 효과는 원래부터 없는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cooling, 냉각이 주된 목적이 아닌 거야 주된 primary라고 그러죠 primary purpose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새들도 large bit이 없어도 큰 불의가 없어도 열을 조정하는 게 가능하대요 만약 몸에 열을 발산하기 위해 불의가 필요하다면 작은 불의를 가진 새들이 무더위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내용 자체에 중점적으로 알아주시고 자, 모음의 세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템플릿 그대로 쭉 흘러가서 빈 곳, 여기 첫 번째 거, 줄거진 곳 이게 독해 입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거진 게 이게 듣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화자의 기 대략적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세 문장 정도를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싸움 용어는 부적당해 굉장히 hollow하고 thin and light하다 그래서 이게 독해의 주장하는 적을 공격할 때 쓰는 거다라는 논리와는 대조를 이룬다 본론 두 번째 이 투캔스는 원래 포식자에게 쉽게 위치가 적발된다 그래서 얘네 무리를 헐다 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서 금방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캐미플라지 용도라는 걸 반대한다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쿨링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작은 부리를 가지고 있어도 무더위 속에서 잘 사는 새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쿨링의 목적이라는 독해의 주장과는 반대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퍼즈 해놓고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형 마지막으로서는요 Electronic Medical Records라는 문제를 역시 듣기 없이 그냥 제가 빠르게 훅이 어떤 게 나왔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독해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자의료 기록은 종이로 된 의료 기록보다 수피리에 우수하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장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저장과 운송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돈 절약 두 번째 얘는 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줄여준다 그 다음 세 번째 의학 연구를 도모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듣기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역시 한글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게요 독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의사들이 Electronic Medical Records를 가지고 있어도 뭐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의 상황 우리가 Emergency라고 그러죠 이게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서 종이 기록을 킵해야 한다 가령 정정이 났어 의료 기록을 꼭 봐야 돼 그렇다면 종이가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죠 두 번째 Electronic Medical Records가 있어도 실수는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의사들은 환자를 검사할 때 그 환자의 기록을 종이에 기록하고 나서 그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걸 선호해 이렇게 휘갈겨 적지 않습니까 문제는 휘갈겨 적은 거 잘 못 쓴 거죠 Poor handwriting 때문에 심각한 뭐를 유발할 수 있냐면요 에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의 주장은 이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Medical Records는 너무 쉽게 접속할 수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돼 Accessible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법에 의해서 Law 그래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 기록의 소유주가 동의해야만 그 기록은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Medical Records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Troublesome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글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넘어가서요 독립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 예상 문제 세 문제를 알려드리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용할 템플릿을 먼저 알려드리면 인간관계, 주된 의무, 사회 변화 좀 레이아웃이 잘못됐는데 스트레스 해소 예방 그리고 경험 얻기 이 다섯 개의 템플릿 중에서 저희가 두 개를 이용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맨 처음 볼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반대를 할 거예요 좀 느슨하게 풀어주자 그러면서 첫 번째 사회 변화와 그리고 스트레스 예방 공식을 쓸 건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이제 저랑 보게 될 겁니다 우선 스트레스 예방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이 스트레스 예방 템플릿을 잠깐 이렇게 화면 퍼즈 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빈칸들이 있는데요 이 빈칸들이 문제의 포인트에 맞게 변형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선 As for reliving children's stress 아이디어 스트레스를 더 넣는 거에 관해서라면 선택한 쪽이 더 효과적일 걸로 기대해 우리는요 반대했으니까요 좀 이렇게 느슨하게 키우자는 거잖아요 Parent liberal education at home으로 집어넣습니다 Liberal이 자유분 방안이거든요 그 다음 Blank becoming increasingly complicated 자, 이게 지금 아이디어 얘기니까 교육이라는 단어로 예, paraphrasing 아, 다른 걸로 집어넣었어요 원래 society였었죠 그래서 교육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누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자,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건 지금 누군가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Children을 집어넣고요 근데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고 이 경우에 Trading children loosely at home loosely가 헐겁게 무섭지 않게 엄하지 않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엄하지 않게 아이들을 다루는 게 집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어 그래서 서베이지를 해봤더니만 뭘 보여줬냐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자, between A and B 이 A가 뭐냐면 우리가 지지하는 쪽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좀 느슨하게 키우자는 거잖아요 Relaxed parental discipline 자, 여러분 가정교육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parental discipline 알아주세요 많이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stern treatment 엄한 취급, 엄한 대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더라 Conversely, 반대로 후자를 지지한 사람 즉, 엄하게 키우자는 걸 지지한 사람의 비율은 극도로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베이 결과는 나타내는 거다 점점 커지는 인식 선택한 쪽이에요 여기 선택한 쪽이 뭐 있냐면은 Broad-minded education at home 가정에서 좀 마음을 넓게 하고 하는 교육 가령 뭐 실수하더라도 용인해주고 너 괜찮아 Encourage 하는 교육 이게 더 이롭다는 거야 뭐 동안 내내 자, 맨 끝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이디어 삶 동안 내내 이게 이제 스트레스 예방 공식을 적용시킨 경우였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는 나친삼 예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나와 반대 선택을 해서 늘 실패하는 나의 친구의 삼촌 그리고 나엔틀도 등장을 시켜서 나와 같은 선택을 해서 늘 성공을 하는 나엔틀 이 둘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흔히 나친삼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거예요 For example 나친삼은 집에서 그의 딸에게 엄했다 나와 반대쪽 입장이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엄한 집안교율로 늘 힘들어했고 반항심으로 인해 공부하기를 거부해 학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자, 이 문제가 성공을 위해서 엄하게 키워야 하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공 관련된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In contrast 나의 엔트는 자신의 아들에게 늘 관대했고 나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적성을 잘 찾아 집중해서 공부 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자, 여기 공부 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문제에서 말했던 성공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이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 부분 My friend's uncle was strict to his daughter at home 자, 여기 스킬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 엉클이 남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등장하는 자식을 여자로 설정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 문장에서 힐을 씀으로써 엉클하고 가령 써니 경험은 헷갈리지만 여기다가 이제 쉬를 써버리면 이 도로라는 게 분명해지니까 훨씬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자, 이 내용이에요 She always suffered from strict family rules 그래서 could not succeed academically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었어 뭐냐면 She disobeyed her parents 부모님에게 이제 불복종하고 그래서 refuse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걸 거부하는 바람에 자, 대조적으로 My aunt was generous to her son at all times at all times, she got always 늘 자신의 아들에게 관대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어 뭐 한 후에 스트레스 없이 자기의 적성에 집중을 하고 난 후에 이게 추가적인 예로 어디 들어가느냐면요 아까 우리 봤었던 부분 중에서 surveys 기억하시죠? 그 surveys 앞에 넣어서 추가적인 예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단, 이 추가적인 예는 문장 실력이 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만약에 문장 실력이 많이 딸려 뭐 I am believe, I am agree 엉망이죠? 이런 수준이라면 사실은 이걸 쓰는 것보다는 그냥 템플릿만 쓰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 변화 공식 역시 쭉 있고요 잠깐 화면 멈춰놓고 내용 잘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선택한 쪽이 뭐냐면요 Parents handling children in a liberal setting 자유분방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이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더라 한때는 더 중요했던 게 반대쪽이었어요 반대쪽이 뭐냐면 To be hard on children 아이들에게 엄한 게 더 중요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아이들에게 엄하면 좋은 게 그렇죠 탈선, 범죄, 청소년 범죄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ecause of the prevention of misbehavior 잘못된 운동이 예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의 의미가 현대 사회에서는 희미해졌고 이제 세상은 요구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장점을 얻을 걸 Through 선택한 쪽을 통해 자, 아이들의 창의력의 향상을 추구할 걸 뭘 통해서? 아, 좀 느슨한 가정교육을 통해서 너무 엄하게만 하면 아이들이 창의력을 기르지 못하고 오로지 정답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느슨하게 해서 틀려도 괜찮아 라고 함으로써 창의력을 기르는 게 요즘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선 Educating children in a less strict way 좀 덜 엄격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한 방법의 이점이 훨씬 크기 때문이야 어떤 혜택보다 반대쪽이 있죠? 반대쪽이 뭐냐면 strict rules 엄격한 규칙이 주는 혜택보다 그래서 많은 신문기사들이 보고하기를 자, 부모들 뭘 선호하는? 느슨한 거겠죠? Relaxed family setting 느슨한 가정환경을 선호하는 그런 부모들이 결정에 더 만족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보장해 주었으니까 뭐를?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s ingenuity 자, 이 ingenuity의 단어가 창의력, 독창성이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이 앞에 나왔던 이거 있지 않습니까? Seek the improvement of a children's creativity 요거랑 내용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글의 일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한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봤고요 다른 두 문제는 제가 아이디어 무엇을 쓸지 그리고 가벼운 설명을 통해서 접근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애완동물에 돈을 쓰고 있어 비록 그들은 비록 돈을 쓰는 더 나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 애완동물 자기 개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쓰고 있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도 있는데 그러냐 아니냐 동의냐 반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접근하시냐면요 동의하세요 매달 50만 원씩 자기 강아지한테 쓰고 있어 왜 이러고 있느냐 첫 번째 사회의 변화 얘기를 합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애완동물, 반려견 같은 경우 막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식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거야 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래서 그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돌아왔을 경우 자기를 반겨주는 부인이나 남편 또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애완견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예방해주는 유일한 사람 사람은 아니군요 유일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고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를 덜어주게 하니까 이 얘기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문제인데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씁니다 뭐 하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데 너는 의사되는 거야 너는 판사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자 아이들이 내려야 한다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동의로 가겠습니다 동의 체크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그리고 사회 변화 과거와 달리 부모들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논리로 글을 쓰면 되겠고요 또 하나 그렇게 부모가 밀어붙이지 않아야 푸시하지 않아야지 아이들은 스트레스 없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